집안일 도와드리러 가셨거든요 정말 효녀십니다 예 우리 그 황리아 님이 신청을 했던 고기 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 고기도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지루하시다면 말씀하세요 방송이 진짜 지루하다 재미없다 해도 말씀하세요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 조금 쉬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받고 나서 받고 나서 이것도 생긴 지 일주일 넘었어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만들어진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노래랑 이제 딱 맞아야 돼 가지고 숨 돌리고 합시다 이러고 일단은 고기 고기를 해 드릴께요 예 방송입니다 예 컵 고기 고기요 고기 고기요 고기 고기요 고기 고기 맥 박수 고기 고기 하귀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바 Tut 혹시